아 예 안녕하세요 여기입니다 아 씨앗 보관고 타츠 아 뭐가 있을까요? 어 막 지쳐요 지쳐 막 힘듭니다 예 물론 앞으로 더 어려운 놈들이 있겠지만 어 뭐 중간중간이 너무 저에게 있어 가혹하네요 아 저건 아 아 뭐야 아 아 아 아 뭐야 내려왔네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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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ículo 분노 이놈들 히ğim 음 음 음 음 음 이놈들 새는 어디있어? 새가 왜 안와? 새는 어디있어? 예전 캠힛 항상 패스 쓸 수 있어 어필아 엑 후 아.. 아까 새는 어디있죠? 아니 새가 아니라 박쥐처럼 생긴 놈 그놈 여기 맞네 내려가면 되는건걸? 저기.. 여기.. 여기가.. 라이브... 이번엔.. 여기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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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거 다 뭐에 쓰는 거야? 그냥 잔뜩 죽기만 하는데 사귀도 있고 내려가는 길은 뭐 있나 한번 봅시다 땅에 룬 룬 모아다가 레벨업 해야 되나? 레벨업을 거의 못 하고 있으니 아 저기로 올라갔죠? 저쪽에서 지금 이리까지 온 거고 저쪽으로 또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 거 같은데 아 저쪽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 거고 저쪽으로 올라갔어요 아 저쪽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 거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계단이 있네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나이스. 맥주 한 모금 마시고요. 음주. 음주 엘드님. 와이프가 오늘 신약사 자고 온대요. 음주 엘드님 가는거죠 뭐. 음주 엘드님. 음주 엘드님. 음주 엘드님. 아하. 음.. 방금 같은 경우는 좀 지형도 안들어왔죠. 밑이여가지구 흫 룬을 되찾을 필요가 없어. 그냥 무의미해 괜히 되찾다가 죽기만 하지 그냥 어차피 룬 모아서 노가다 하는거는 금스카렙에 가지고 노가다 하면 되고 왜 겸색이 안걸리고 그냥 오냐구 아.. 아.. 쟤 이상하네 왜 경지기에 안가고 그냥 오죠 쟤 어.. 뒤로 움찔해야되는데 아까놈들은 그런데 쟤는 아니네 그래 저렇게 됐어야지 쟤 이상하네 쟤 이상하네 쟤 이상하네 어.. 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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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아도 0원 아 이거 어두워해 아.. 이거 타고 올라가야되는거야 근데 또 뭐.. 안 돼 안 돼 에이, 그러면 다시 살아있잖아, 그놈. 에이, 그러면 다시 살아있잖아, 그놈. 에이, 그러면 다시 살아있잖아, 그놈. 에이, 그러면 다시 살아있어. 이 젖은 휴지가 아 저거밖에 길이 없는데 어쩌라고 어 또 마지막에 또 달광했어 오예 영혼제 갈 순 없네요 아따 잘못 왔나 다른 길인가요? 내려가보죠 내가 저렇게 안먹고 갔을리가 없는데 땡겨지나 다리가? 올라오네 어디까지 올라가는거지 떨어지면 맞았네요 이쪽으로 떨어져야됐던거고 어 굳이 가기엔 쉽구요 어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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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젠장으로 저항할 때 상태로 연ug한 뷔이징 조금만 더 한 범위 전화야 저항할 수 없었지만 전화야 USE 반 US COMPARED 국어 자 국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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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안 되는 것 같아요 떡하니 치키고 있네 떡하니 치키고 있네 떡하니 치키고 있네 떡하니 치키고 있네 너 또 힐하는 거 힐해주는 거 아니야? 대검은 단검보다 좀 더 세요 체감이 어? 어? 아저씨 됐어 cases 끝 장면의 불의 창 날개 달린 뱀 투구 좀 땡기는데 에이 경투구야? 간지는 나겠다 어 근데 머리가 작어 머리가 엄청 작어 계속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철가시 투구 괜찮네 자단 투구가 멋있게 하지 그냥 갑박을 쪼금 그냥 갑박을 쪼금 그저는 아니겠죠?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느낌에 아 무서워 이번엔 무슨 보스가 날 기다리고 있을지 동료 없냐 이번에는? 동료 영혼제도 한번 아 아 그림자는 파편을 푸는 편이야 보스 아 여기 보스 딱 느낌이 어 얼마 후에 컷신이야 아 막상에 나올 것 같다 느낌이다 이번에는 딱 느낌이 아이들 렴이 그 MJ 혼매 참 너 그 엔 왕 엄마 아 그 스크린샷 같은데도 보내네 아 착같이 될 것 같다 느낌에 누가 쎄 보인다? 어? 왕창 쎄 보인다 그냥 에헤 하 하하 아 나 미치겠네 이거 뭐 어떻게 잡으라고 아 주변에 오우 그냥 불을 흩뿌리는데요 이제 오우 아퍼뜨려 어! 잡는다! 아아 아~~~~!!! 아아~~!!! 떼다~~ 떼다 떼다~~ 어허가 여파들에게 아기지 않았나? 무조건 가드요 아 분명히 저쪽을 보고 있었는데 왜 내가 맞니? 아 아 아 예 예 그 뭐야 장난 아닌데? 막 엇박도 들어가고 한번 죽어봐라 그런 느낌인데 화염저항 화염저항 일단 화염저항 없으면 알아줘야될거 같아요 오오 4조가 그냥 3조 와 와 우와 어 스킬쇼 보는거야 스킬쇼? 방패 2원은 뭐 기본으로 다 까야되겠는데 아 아 왜 나를 보냐고 아 아 불앞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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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변신 다음부터 변신한 상태로 싸우면 안되겠니? 아 아 아니면 이벤트전 같은거 아 아니면 지금 그냥 가 제발 아니야 도망가 그냥 나중에 두고보자 그러고 가 눈을 뽑는건가 아 괴물로 변하겠지 깼어? 유리 눈이야? 아 아 아 이상하다 약도 세 개밖에 없는데 자 땟네 ie 되는건가요? 너? 다음에 두고 보자 아니네 괴깃스럽잖아 와 뭐야 와 이야아 약이 없어 이제 어우 야 무식이네 무식 관전이 2회차부터 시작 안하겠죠? 아니 그 2단계부터? 자 이제 지금 돌이 돌이 너무 무서워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도움받고 싶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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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나 됐죠? 39분 아이고, 고르지 말걸 경기 gaan, het moet duurlijk hoe? bleek y imam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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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, 잠깐만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화염에 특화된 뭔가를... 14.5 14.5 15.5 15.5 15.5 15.5 15.5 15.5 15.5 20.5 15.5 15.5 이거 써볼까요? 물리 이외의 경감율을 크게 높인다. 하하하하 야 이건 너무한거 아니냐? 메스메르 하하하하 좀 줄여주는거 같긴해요 하하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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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네, 박스님!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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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아 아 아니 저게 작은 거구나 아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근데 아 잡으면 그냥 죽어 그냥 방 세팅에는 문제가 크게 없는 거 같아요 야 우옆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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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 으 Saf 으 으 으 아 으 으 으 으 아, 아니, 다시다.. 이거 잘 안될 것 같다 근데 저의 의미를 알아보고 뭐 좀 하냐 그는 제게 안 메스마의 임명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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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t yet. not yet. 아 굴렀는데 왜 왜. not ye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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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난감하네 어휴 저 기묘한 움직임 후우 아 살짝살짝 아쉬운데 일단은 여기에서 영상 한번 끊고요 다음에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